아, 여보, 여보! 이거 어쩐 일이야? 여보! 아아악! 아아, 여보! 여보! 여보, 여보! 이거 봐! 이거 봐! 이거 봐! 내가 피자 다 먹고 쿠폰 모아놓으라 그랬지? 너 이거 쿠폰 왜 버렸어? 이거 10장 모으는 오븐 스파게티 하나 공짜라고! 아, 쿠폰부터인지도 몰랐어! 당신은 왜 이렇게 확인을 못해, 어? 아저씨, 좀 가만히 좀 계세요! 아니, 그 쿠폰 하나 버린 거 가지고 그거 왜 그래, 정말! 당신은 왜 이렇게 앞뒤 분간을 못해? 맞아요. 예림이는 앞뒤가 분간이 안 돼요! 아, 무슨 소리야! 아, 예림이 기억 안 나? 지난번에 목욕탕 갔을 때 예림이 여탕인 줄 알고 남탕 들어갔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챘잖아! 그때 혼자 온 아저씨가 예림이한테 뭐라 그랬어! 그, 혼자 왔으면 같이 등이나 밀어줍시다! 이랬잖아! 이게 코미디 아니고 뭐겠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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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무슨 소리야! 가만히 있어! 여기서는 때리는 게 없었는데! 가만히 있어! 나 앞뒤 빨리 임플란트야! 가만히 있어! 당신! 이렇게 흥청망청 살 거면! 아니, 나가서 살아! 나가서 살아라고! 아니, 지금 갑자기 나가서 어떻게 살아! 돈도 없는데! 돈도 어디서 구해! 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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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산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아저씨, 나 필요해요! 여보, 그래 알았어! 내가 쿠폰 안 모으고 잘못했어! 미안해! 내가 사과할게! 됐지? 당신 맨날 이렇게 사고 치잖아! 당신이랑 하루하루 사는 게 아주 산너머산이야! 산너머산이라고! 산너머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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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! 그랬지! 아, 정말! 산너머산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빨리 썩 꺼져! 이렇게 두들겨 먹었는데 제작진이겠어! 막 썩 꺼져! 죽었으면 좋겠어, 그냥! 진짜 기자가... 아,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! 아, 여운아! 여운아, 그게 아니라! 아, 진짜 짜증나게 이럴 거야? 여운아, 엄마가 미안해! 엄마가 미안해! 아, 됐으니까 비켜봐! 엄마가 미안해! 진짜 똥 마려워? 엄마가 미안해! 당신 똥 마렵냐고? 똥을 싸고 와야지! 잠깐만! 이 아저씨 뭔데? 내 교복을 입고 있어! 내 교복 줘요! 내 교복 줘요! 학생 이거 안 돼! 내 교복 줘요! 지금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! 이거 플러스 워더워드 입고 나온 거예요! 이걸 치우면 또 다른 센터를 보게 될 거야! 좀 도와줘요, 아버지! 아버지! 널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! 왜 안 주는 거예요? 겁이 나서 그래! 다 줘요! 줄 수가 없어! 나 온다고 미안해! 똥을 싸라고! 나 온다고 미안해! 똥을 싸! 즐거움은 끝이 없다! TV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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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N